안녕하세요 노란 연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효종 르뱅 사우드호 스타터 빵 만들 준비시키기 입니다 영상을 잘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여 되도록 간단하게 유약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데 아무리 고민을 하여도 르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혹시 조금이라도 더 전달이 잘 될까 하여 음성으로 설명을 올려 봅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연 발효방은 건강한 발효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모두들 나만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발효종의 상태는 환경과 사용되는 밀가루, 물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만 최대한 공통되는 이야기들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발효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발효종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발효종을 리프레시했을 때, 밥을 주었을 때에도 발효균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발효가 잘 되고 적절한 상태로 힘있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발효종의 상태가 곧 빵의 상태이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밥을 주었을 때 2배 또는 그 이상 많게는 3, 4배 이상 잘 부풀어 오르는가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상태에서 기포가 힘있고 고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피크 상태에서 표면이 볼록한가 세 번째, 발효종은 상태가 좋아 적절한 점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냄새나 맛, 색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향이 좋은지, 맛은 쓰지 않은지, 색은 어둡거나 얼룩이 있지 않은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최종적으로 물에 잘 뜨는지를 보고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2배를 목표로 밥을 주지만 그 이상으로도 꺼지지 않고 힘있게 부풀어 오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3, 4배를 목표로 스타터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글부글 힘없이 거품만 끓어오르듯 박테리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물에 잘 뜨지 않거나 주르륵 물과 같은 형태, 그리고 좋지 못한 향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스트 발효균이 양분을 먹고 힘있게 잘 부풀어 올라 피크가 되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고 옆면도 기포가 윗 표면까지 고르게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꺼지기 시작하여 쭈글쭈글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미 피크가 지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크가 되면 잘 보시고 빵을 만드시면 됩니다 피크가 조금 진한 상태에서도 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피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떼어 물에 띄어 보세요 떼어낼 때부터 향과 발효종 반죽의 느낌부터 건강함을 느끼실 수 있고 물에도 전체적으로 동동 잘 떠오른다면 빵을 만들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긋하니 그릭 요거트와 같은 향이 납니다 과일향, 꽃향기 등등 표현이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미흡하여 그런지 그릭 요거트 향 정도만 경험하였습니다 맛을 보아도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의 적당한 새콤한 맛이 나고 밀가루 푼네나 쓴맛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배 이상 부풀어도 주르륵 흐르는 상태로 약하고 너무 신맛이 강하다면 다시 밥을 주어야 하고 두 배가 부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상태가 좋다면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에서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각 재료에 맞는 맑은 색감을 떼어야 합니다 만약 군데군데 어두운 회색 또는 핑크색을 띄고 확연하게 나쁜 맛과 나쁜 냄새가 난다면 곰팡이와 같은 유해균에 감염된 것이므로 이는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힘이 약한 것일 뿐이므로 밥을 잘 주워 다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린 르뱅 1탄 멀티르뱅 만들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발효종이 형성되어 있다면 당장은 약해도 충분히 관리를 통해 건강한 르뱅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빵 만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발효종을 꺼내어 냉기를 빼고 상원화시켜 잠자고 있는 발효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휴지시켜주세요 처음엔 표면에 기포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효균이 활동을 하여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통밀이나 호밀이 많은 경우에는 가스가 빠져나가고 생긴 구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둔 후 이제 밥을 줍니다 제가 선호하는 레시피는 1탄에서 보여드렸듯이 처음 만들 때나 보관 시에는 중력분의 영양분이 될 만한 통밀이나 호밀을 10% 섞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빵을 만들기 위해 밥을 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강력분 또는 중력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통밀이나 호밀을 30% 정도 섞고 있습니다 밥을 주는 레시피는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어떤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배합 비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통밀은 발효 속도가 빠르고 좋은 빵을 만들기에 충분하지만 호밀은 조금 느리지만 성장성이 좋은 편이기에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빵 레시피에 따라 이 비율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빵의 맛과 발효에 소요되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을 주는 횟수는 최소한 3번 정도 주려고 합니다 처음 꺼내어 밥을 줄 때에는 1대 2대 1로 주고 24시간을 둡니다 두 번째는 1대 2대 2로 밥을 준 후 12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 빵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으로 1대 5대 5로 밥을 준 후 피크가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처음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발효종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피크가 되었다가 충분히 가라앉아 추가 영양분을 섭취할 정도 상태를 기다리는 정도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렌배 단계에서 발효종이 충분하게 활동함을 확인하고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뱅과 밥주기 비율 역시 계절이나 발효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먼저 설명드린 것입니다 꼭 매번 확인하면서 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계절에 따라 온습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발효균의 활동도 느린 편이므로 비율이나 시간을 굳이 높일 필요 없고 덥고 습한 여름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더 높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스케줄이 바쁘면 낮은 비율로 좀 더 길게 시간을 주고 싶을 땐 비율을 높여 피크가 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발효종을 관리하시고 빵을 만드는 스케줄을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 밥주기 비율을 1대 5대 5로 선택한 것은 자기 전에 밥을 준 후 다음날 아침에 빵을 만들기에 시간과 발효종의 상태가 적당하기 때문에 정한 기준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르뱅 10g에 물 20g, 강력분 14g, 다크호밀 6g을 24시간, 12시간 간격으로 2번 밥을 주고 상태가 마음에 들어 다시 르뱅 10g, 물 50g, 강력분 35g, 다크호밀 15g으로 밥을 주고 약 5시간 30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대략 3배 정도는 커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볼록 힘있게 속아져 있고 점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빵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고 남은 양은 다시 밥을 준 후 80%까지 키워 냉장 보관합니다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차가워진 유리병에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 양이 가늠이 안 돼요 버리기 아깝고 참으로 많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걸 부쳐먹고 튀겨먹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버리고 지금은 발효종 르뱅을 밥을 줄 때 결과적으로 필요량을 계산하여 밥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빵을 만들 때 대략 60g에서 80g을 사용하고 보관용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100g에서 110g 정도를 만듭니다 중간에 밥을 주면서 남은 양들은 푸가스나 팬케이크, 쿠키 등을 만들고 또 기름때 설거지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신 르뱅을 이용하여 만든 단호박 크림치즈 사워도우입니다 오븐이나 더치오븐 없이 무쇠팬과 스탠볼, 가스렌지 불에서 이용해서 구웠지만 부드러운 속살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저는 우리 르뱅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연 발효빵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종 역할이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선 어쩌면 90%? 그 다음 적절한 발효, 굽는 방법, 오븐, 상태 등등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장 정성을 드리고 나에게 맞는 발효종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에 르뱅, 발효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은 지적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지적이 저에게 큰 공부가 됩니다 다음 르뱅 3탄에서는 유시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쌀 challenge BalCO가 된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체fic한다 건강하게 지적하면 지배 zam credentials 숨진 상황